뭐야? 골프 왔다 골프! 나 골프! 못하다 못하다 뒤져 뒤져 죽는 거 아니야? 아 걔가 떨어져 골프는 이쁜쭉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좀 작긴 작구만 다 켜고 크다고? 뭐야 이거 해본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잘해 ESC 누르면 거 있는데? ESC? 오 설명서가 있구나 점프해봐 엄마 점프해봐 이게 여자 캐릭이 엄마 같은데? 그리고 이게 이리리 하하하하 자 키 설정으로 갑시다 출발 디스코드 오브레이 아니 잠깐만 오브레이 설정해달래 오케이 출발 에잇버스트 쓰레기봉지 여기 뭐 있다 먼저 때려줘봐 어때? 어 먼저 가있어 광내가 먼저 어 먼저 가있어 광내가 먼저 에이 이거 뭐라고 에이 웃어 뭐야 이거 빨간색 노트북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비그쳤어 비그쳤어 밖에 유리에 비치는 게 개무섭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설명을 시작할 순 없어요 딸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딸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위험하대 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대 인형을 태워야 된대 인형을 태우는 거 아니야 이거? 여기 놔두고 한 번에 태우자 그러면 발소리 발소리 뭐야?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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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진짜 하지마 야 야 빨리 웃어요 야 빨리 웃어요 뭐야 뭐야 어디가 어디가 어 야 뭐야 어 뭐야 야 그냥 들어 저 인형 들어 그냥 아아 어떡해 야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골프 왔다 골프 골프 야 못하다 못하다 뒤지어 뒤지어 이게 뭔지 이게 딸이야 이게 딸이야 깜짝이야 여기 아까 귀신 나오는데 아 열쇠가 없대 열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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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봐 빨리 나갔어 으하하하하하하하 문 닫아있다 야야 어 뭐야 뭐 소리 들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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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면 야 여행 야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야 야 아 야 야 뒷둘 까은 거 좀 기분 어때? 와 나 이건 상상 못했다 아 나 어디갔어? 아 버려졌어 아 빨리 와봐 같이 가자 어딘데? 아 하지마 빨리 오라고 어딘데? 아 이거 힌트이에요? 어 살았다 여기 막 다른 길 아니야? 저기 아직 기획자 있잖아 그냥 가자 이거 어떻게 해요 데려가자 같이가자 어떻게 같이가 못가자 형 뭐해? 형 혼나? 귀신이 흑화하면 안되네 흑화를 우리 잡아먹는거 아니야? 흑화를 왜하는데? 아까 왜그랬는데 왜 나한테 우니? 나 인형 줘야돼 이거?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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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버려구 불구고 있었는데 내가 구하고 있어 내가 구하고 있어 나 아 나 보기 싫어가지고 인형 버리고 있었는데 나 왜 기어다니냐 아까 1층에서 인형 봤거든? 1층 가자 여기 인형 하나 더 있는데요 어디?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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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가까이 왔을때 클릭하면 주던데 귀신한테 아 이렇게? 어 뭐야 네 뭐 어딨어?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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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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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클릭하면 자클릭 자클릭 그거 빨리 줘면 그거 줘면 보고있으면 안돼 내가 줘야돼? 인형됐는데? 이미 인형됐어요? 보고있으면 안된다 뭐있어 빨리 다시 돌리는데 아 진짜 얘길 하지 나 몰랐네 일단 찍어봐 같이 가자 소리 지르는데? 엄마 어디갔어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가 죄송해요 어딨는데?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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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? 아 깜짝이야 뒷골쟁이 아 요걸하면 어떡해 아유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너 무조건 반사했어 저기 얘 또 으아아아아아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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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나 줄게 없는데 아 시키지마 아 어떡해 빨리 으아아아 뭐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갖고있어 뭐야 나 왜이래 나 왜주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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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기신 빨개졌어 으흠 자 우리 다 죽으면 엔딩으로 끝내자 흐흐흫 인형이었습니다. 우리는 못 이겼어. 우리가 졌어. 귀신한테. 파이. 얘네가 세네.